전자뇨! 여기서 전자뇨 나오게 해 놓을게요. 미안합니다. 전자뇨! 같이 싸주세요. 못 들었어요. 자, 약발 방향을 가는데 화면을 제가 코르마케를 안 쓰다보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발 방향! 약발 방향! 약발 방향! 약발 방향! 약발 방향! 약발 방향! 약국! OK! 오케이 다섯 명밖 좋다 아니 또 쇼하면 되니까 끝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상인이세요? 네? 정상인이세요? 웅얼웅얼거리시네요? 정상인이세요? 정상인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스스로 제가 스스로를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아 네네네 아니요 전 비정상인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어 어쨌건 제가 나이가 올해 서른여섯인데 토크온에 들어왔다는게 비정상인이죠 아 들어오실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정상인입니까? 예 정상인이신거 같아요 음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방이 더럽게 재미가 없네요 네 맞아요 토크온이 더럽게 재미없는거에요 아니 님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거에요 예 노래하는 코트도 더럽게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아요 예 노래하는 코트 보세요? 예전에 네 예 봐요 아 보세요? 네 어 잠깐만요 뒤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아 됐다 됐다 아 됐어 됐어 예 말씀하세요 후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아 알겠습니다 뭐야 방금 어 비웅신 방이네 일단 여자 없는 방은 진짜 걸러 어 여러분들도 토크온 하시면 여자 없는 방은 걸으세요 방자님 반응이 웃겼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노래하는 코트님 어디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야이저 말고 야이저 말고 디저티비는요 아우 재미없다 안녕하세요 네 저분 계속 아까부터 계속 저기 진다님 뭐가 쪄요? 살쪄요? 흐흐흐흐흐흐흨 죄송합니다 뭐라는거야? 시발라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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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아이 윈터님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시네 감사합니다 전 에스파이 윈터라고 해요 와... 개노잼이에요 아이 씨발 어쩜 그렇게 개노잼으로 일관하세요 시종 일관이요? 윈터님 사회생활 가능하세요? 이 불가능하네 아니 근데 실제 토큰에서만 저렇게 하신다요 실제로도 해볼까요? 어디 아프신건 아니죠 아 이게 아니라 자기 얘기해놓고 막 웃는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워가지고 현타 존나올거 같은데 모니터앞에서 저지랄하는거 생각하니까 아이 윈터님 뭐 누가 별풍선 쏴줍니까? 아니 물풍선이요 와 술발새끼다 이거 오 병신이세요? 재밌네요 재미없는데 좀 병신말고 채권풍신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미친새끼다 근데 잘 받아치시네요 씨발넘아 감사합니다 음 아 뭐 약간 그런 일을 하시는거에요?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일을 하시는거에요? 아니요 제품질관리요 하하하하 아 병신새끼 하하하하 아니 뭐 레크레이션 강사 뭐 이런거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윈터님 저 병신같아요 아 근데 저거 진지하게 말한거에요? 님아 진지하게요? 저는 저 병사용? 아까 내가 뭐 얘기했잖아요 뭐 레크레이션 강사세요? 아니요 바이브레이션이요? 푸하하하하하 이아라하니까 존나 역겨워요 님아 님 잘하네요 아니 저새끼 저러지랄하는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거죠 뭐 님도 한번 해봐야죠 저거 저는 누구나 아 그거 약간 유머일본지 약간 옛날 너무 옛날 기그라서 죄송하지만 왕장님이랑 저는 저거 못해요 저거 아무나 못하죠 저는 되네요 그쵸 해보세요 한번 그럼 방금 했잖아요 아니 계속 다르게 아니 지금 재능이 위터님은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계속 모든 말을 대화가 아예 안되고 대화 도중에 그냥 드림만 계속 치여 쳐서 하시는 분이라 이 끊임이 없어요 저분은 그리고 품질관리라고 대답했던거 진심이에요 저사람 저 퀴쉬에요? 네 아니 재미없다 이제 진짜 노점이다 아 뭐라는거에요 야 이거 떨어졌다 이제 저거에 꾸준히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레파토리 떨어져버렸네 레파토리 하니까 뭐 뭐 계속 생각하고 있죠 아 뭐라는거에요 허억 저사람은 레파토리라는게 그냥 계속 반복해요 예 제가 랩은 저 정상수에요 예? 최소한 아 아 아 진짜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명치 위주로 존나 펴고싶다 개새끼 전 아프리카TV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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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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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 좀 줄어주시면 안됩니다 에저님 시끄러웠어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네네네 라이언 네 엣조 팀원님 이방에 들어오신 게 연휴가 어떻게 되세요? 연휴 추석 연휴요? 아 그만해 시바라 재미없어 이제 아 근데 저분은 자기 드립 쳤을 때 빡쳐 하는 거 보면 더 재밌어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예전에 그 영상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야동이요 아 진짜 짜증나 킹받네 존나 킹받네 윈터님 윈터님 야 정말 재밌다 그만해 이제 윈터님 윈터님 B 최종학력 어떻게 되세요? 최종학력이요? 피자스쿨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시벌롤 해봐 해봐 최종변기 활이요? 최종변기 활이라고? 최종학력이 어떻게 되니 최종변기 활이라고 시벌롤 와 싸대기 재밌롭다 새로운 방식으로 웃기네 무슨 세요? 참새 비둘기 기러기 야 정말 재밌다 야 그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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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말없어요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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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연예인 누구지? 변이봉 선생님이잖아요 괴물 나왔던 사람 변이봉 변이봉이에요 하 진짜 뭐라는거에요 아 근데 윈터님 개그가 잘 스며드네 나중에 다 웃으시네요 아 예 토크온에 약간 무조건 거의 남까고 약간 그런게 많이 돼있잖아요 근데 방송해보세요 방송 아니 근데 그건 안될거 같아요 왜요? 일단은 저런 그 노잼개그? 약간 좀 텐션으로 웃기려고 하는거는 이미 한분이 했어요 그 안경 쓰신 분이죠 예 임다님이요? 맞아요 임다 아 임다님 전 방송 말고 히샬리송은요? 브라질 선수요? 근데 임다님은 임다님은 잘 들지 뭐라는거야? 임다님은 최고치로 끌어올렸죠 그런 텐션으로 웃기는거에 대해서 제가 임다님 방송에 나왔어요? 굉장히 높이사요 임다님은 텐션 말고도 진행을 잘하죠 제가 임다님 방송에 나왔었다고요? 아 나왔었어요? 한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회수 몇 찍었어요? 조회수 몇 찍었어요? 조회수 뭘 봤어요? 아 조회수 조회수 임다님 좋아하셨을거 같은데 그 그때 제가 손난으로 제가 했었거든요 예 손을 다 쩔는데 소리나서 손 나뉘거든요 임다님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유치원이요? 아 시발라마 대화나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윈터님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아 그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진짜 재밌으면 끊으세요 예 아니 그 임다님 같은 경우는 그런걸로 이제 이미 했었는데 임다님의 장점은 저는 그거를 노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모두가 즐기기 딱 좋은 그거잖아요 어쨌건 전체 연령가처럼 아니요? 그럼 모델마블이에요? 아 그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건 그냥 진행용 말고는 없는거 같은데 진행 잘해요 진짜 진행 말고는 없는거 아니 진행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톤도 좋고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좋잖아요 인성도 좋잖아요 임다가 조인성이요? 아 아 시발 그만해 그만 시발 새끼야 짜증바네 아 아 라이언킹 6형 아 아 짜증난다 어 어 뭐지? 뭐지? 아 이 새끼한테 스며드는게 X같은데? 아 윗며든다 윗며들어 아 이 새끼 뭐야? 아 어 아 요번에 연말 시상식 진행도 임다님이 볼거 같은데 김상식은요? 아 무슨식? 무슨식이라 그랬어 방금? 김상식이라 그랬어? 아니 저 새끼 방금 무슨식이요 했잖아요 김상식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아 몇살이세요? 삼겹살이요 아 아 시발 아 시발 재밌으냐 재밌네요 어 그만해라 어 야 그만해 몇살이냐고 씨바라 아 몇살이냐고 아 몇살이냐고 짜증난다고 그만하라고 아파서 몸살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승질나네 아 진짜 폐 죽이고싶다 진짜로 승질매고 폐질은 안나나요?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도 그래도 애저님이 가장 반응을 좀 다르시던데 제가 졌어요 아 스트레스 죽었나봐 아 뭐야 뭔 아 근데 토커닮에서 저런 사람 처음 봐요 여러분들 아 아 나 갈게요 예 아 졌어 아 저 미친놈이네 저거 흠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거 마이크 설정 하실거면 그 나갔다 들어야지 적용이 돼요 아 아 마이크 설정이요 네? 뭐라고요? 아 누가 욕을 아니 내나치킨님 왜 욕을 하세요? 님 껴들지 말고 이씨새끼야 알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네네네 네네네 아 아 개새끼 방 똑같이 하네 다른 방 아 우리 예쁜 여성분은 어디 가신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반가루 까꿍 반가루 까꿍 네 저만의 인사법입니다 아 정말 인사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루 까꿍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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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찌질이 응 아 코트가 찌질인가요? 아 찌질이죠 자신감독 아 근데 찌질이란 말 요즘 안쓰지 않아요? 아 쉬 하 ???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방송을 지금 켜고 계신 거죠? 아 뭐야 아까 그 방이잖아 아 저 개새끼 아직도 있나? 네 아직 계시거든요 아.. 됐어 너 씨.. 토콘 꺼라 너 아 방들이 위에 꽉 차있네 들어가고 싶은 방은 놀이방은 재미없죠 누군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저님이 누구신데요? 뭐가 누구에요? 아니 그 이방 어행님이 이제 애저가 젓 됐다라고 하시길래 어.. 누구요? 누가 저한테 오니까 젓 됐다고요? 어.. 어행님이 이제 어.. 어행님? 어.. 어행님은 저를 아세요? 코트잖아요 코트 그런데요 아니요 님.. 그런데 제가 이방에 들어왔는데 왜 이방 사람들이 젓이 됩니까? 흑흑흑 이건 씨발 들어오기 전부터 지X야 아세요? 씨XX가 흑흑흑흑흑흑흑 에? 어.. 어.. 아.. 어 역시 내가 아니 졸러 보이냐? 웃긴거랑 재밌는거랑 다르잖아 아니 내가 아니 졸러 보이냐고 어.. 아.. 아.. 배전 님이 코트님이시라고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코트에요? 네네 아 아닌데 잠깐만요 근데 코트 목소리가 이래요 원래? 아니 제가 원래 목소리 좋잖아요 코트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아니 목소리 좋잖아요 중후하고 크고 겁네 이 씨발 아 뭐야 억텐 역겨워 병신하 장난 아니고 아니 진짜 코트 목소리가 이래요? 내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서 놀랐어요 아니 원래 토크온에서 목소리 들으면 다들 놀래요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 아니 아가를 쳐 싸물어 이 새끼야 어쩌라고 아니 대답을 대답을 왜 시발 그따구로 하세요 아 알겠어요 바로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 씨발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시발 조팔 거려요 시발 조팔 발 뒤꿈치로 대가리 찍어보려 하잖아 발 뒤꿈치로 대가리 찍는다고요? 가능하잖아 이거 내려찍기 오지게 해버리네 그래 내려찍기 음 알겠습니다 음 보따고 다터 지울라고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아니 근데 목소리가 존나 엄청난 것 같다 이거 토크온에서 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좋다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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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해요 요즘? 아 좀 닥쳐 시발아 왜 자꾸 나한테 1대1로 면담 신청해? 어? 그건 아니고 아 그만해 아니 그냥 궁금한 게 많잖아 너 지금 유튜버잖아 아 궁금한 게 많고 신기하고 그럼 와서 풍이라고 써요 연예인이 왔으면은 연예인한테 아아 풍이라고도 쓰고 얘기해 야 잠깐만 야 핑페이가 누구야? 남의 있어봐 저기 저 핑페이가 시발 쪽지로 지금 니 다 해라 다 해라고 왔어 아아 진짜 시발 방송생긴가요? 소리 꺼야겠다 이 새끼 안되겠다 끄지말고 그만하라고 시비 걸지 말라고 아니 니 지금 시청자가 나한테 쪽지를 한다니까 아 그니까 왜 이렇게 빨아요 관리해 이 개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 니 시청자잖아 거절을 해 이 시발 새끼야 그렇지 그렇지 거절이랑 기능이 없어 저만이 맞지 아 있어 닭장이랑 뭔가 치솟밖에 없 거부 있어 거부 있어 있어? 저거 닭대가리야 닭대가리 어 거부 있어 어 거부하기 수신거부 응 핑핑이 개병신새끼 수신거부 응 방장님 네 방이 이렇게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장님 목소리 상당히 아름답네요 아 여자코시는 시발 레타토리 끌어가 너무 아 근데 아 총바수준 따라가 진짜 언제까지 그 지랄할거야? 아 잠깐만요 조합은 제가 이 새끼 변하지 않아 아니 내가 물어볼게 방장님 방장님 네 변하지 않네 이 새끼님 아니 저런 얌생이 목소리가 났습니까 아님 제가 났습니까 아 저거 얘기해 주자 저런 새끼랑 비교되는 자기 목소리 자부심 쪼댄다 이 돼지새끼 둘 다 똑같다구요? 방 방장님 저는 어때요? 아님 제조같애요 아 개조같애요는 좀 순한데 코트님 목소리가 제일 좋은거 같은데요 근데 코트라는걸 모르고 저 목소리로 여자를 꼬시면 꼬시만 할거 같아 근데 코트라는게 들퉁났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나 아이비 리그 아니 씨바라 나 지금 아이비 리그 컷했어 이 씨 빨려나 왜 했어 병신아 너는 아이비 리그 컷하면 그냥 조창애인인데 아 장애인은 좀 잠깐만 방장님 아 씨발또 방장님 이거 좀 사회적으로 무리있는 이런 바람하는거 아니지않아요? 아니 정상인보고 장애인이라고 하는게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 그 사회적인 약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패드리 근데 너 장애인한테 장애인이라고 그러는게 잘못된거야? 아 아이 장애 미안하지 마세요 고독이만 제끼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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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왜 시대를 자꾸 역행하러 들어요 사과하잖아 받아 사과 똑바로 해 이 씨발새끼야 시원하네 아이 저분 단전에 아 뭐야지 아 시끄러워 씨바 왼쪽 귀가 안들려 신나 시끄럽네 방장님 아니 근데 이 상황을 아니 방장님 목소리만 들었을때 굉장히 소녀같으신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웃으면서 즐기는거 보니까 진짜 시발년이 따로 오네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방장님이 저랑 시비붙었어요 아니 아니 그럼 저를 내리거나 아니면 내려놓고 존나 욕하거나 옆에서 치마폭에 둘러싸인 자의정 우의정 새끼들이 저 욕하게끔 만드신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발 여기서 무슨 원숭이 죽여가듯이 이렇게 씨발 남자 숙호 두명이서 헐뜯는거 계속 보면서 빠개요? 이 씨발년아? 니가 방장에 가면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될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진짜 나쁜 년이네 아니 본질을 봐봐 이 방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방전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돼요 야 너 방송볼라면 어디로 들어가야돼? 애저TV 아 그렇게 진짜 있어? 하하하하하하 애저TV로 들어와 애저TV로 들어와 애저TV가 진짜 있어? 지도 지가 말하고 웃겨가지고 웃고있네 애저는 애기 아기돼지의 준말이야 애저 아니고? 아 아 아 저 병신같은거 씨발 진짜로 아 진짜 아니다 아니 방장님 아니 뭔가 뭐 경고라도 해봐요 뭐 옐로카드 꺼내고 레드카드 꺼내고 이게 경고받을만한 너 경고이래 너 경고이래야 방장아 이게 뭔 이게 뭐라고 경고이래 아니 방장아 왓 뭐라고 잠시만요 아 아 ㅅㄴ ㅈㄴ 야 너가 방장한테 ㅅㄴ하는건 되고 내가 너한테 애자라 그러는건 안돼 야 너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ㅅ같은 ㅅ 아니 너 사회에 불만이 많은 새끼같은데 니 인생 불만을 여기다 표출한다면서 니 인생 달라지는거 아니잖아 너한테 표출하는게 왜 잘못된거야? 잘못된거지 왜 개새끼야 왜 아니 잠깐만 야 너 왜 잠깐만이야 사회에 약간 약자라든지 이런 장애인분들 비하하고 하는건 모두가 눈살 찌뿌려지는 일이잖아 너가 약자야? 아니 아 니가 왜 니가 약자냐고 나 소리 끌게 내가 사람이 약자 꺼져 이 개새끼야 버러지새끼가 아 큰일하지 반만하지마 그러니까 톤은 좋은데 병신이 너무 선을 넘네 병신같은 새끼가 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좀 사라져야되는 추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토콘에 욕쟁이 새끼들 많았어요 야 뭐 니주가리 뭐 뭐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약간 욕을 무슨 라임을 섞어갖고 하는 새끼들이 많았어요 에 근데 저런 새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게 굉장히 진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다시 한번 마이 켜볼게요 야 야 마이 켰어 에저티비 콜트 쳤는데 안 나온다고 에저티비 없어 병신아 이 땀에 씨바라 아 아 진짜 못 배운 새끼네 야 시청자분들이 진짜 싫어한다 너 어쩌라고 니 씨바 니 똑발만 내 다음 니 누구집에서도 사랑 못 받고 자란 새끼 너랑 얘기 안 할거야 씨바라 예 좀 귀 약간 귀를 한번 씻으셔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어쩌면 이런 새끼가 태어났을까요 아 진짜로 전 이런 새끼가 성욕 부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관리를 못 받았으니까 저렇게 개차반이 돼가지고 나이를 처먹고도 2차 성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안보이니까 익명성 믿고 패드립 치고 장애인 비하하고 그러고 아무런 사회적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거죠 저 조합님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그러니까 여긴 사람은 전부다 일반인들인데 자기가 처한 상황 얘기하니까 아니다 너는 휴지로 갔어야 될 새끼인데 살이 얼마나 졌으면 저 씨발 낫는 것도 너는 뽀록으로 태어났다 넌 휴지로 갔어야 될 새끼야 아 개새끼 운좋게 태어났네 씨발놈 왜 저런 새끼 운좋게 태어났지 진짜 왜 저딴 새끼한테 생명이 주어졌지 왜 저 육신에 씨발 병신같은 짐승에 생명이 주어졌을까 왜 저런 새끼한테 영혼을 씨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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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쁜 새끼네 조합 오류 났네 오류 났어 그러니까 아 씨발놈 예 제가 일생일대에 소원 하나 갖다 있는데 네 얘기하세요 그 안경 한 번만 벗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러면 제 알파멜 감마선에 약간 이렇게 쬐셔 가지고 약간 좀 쪼실 것 같은데 부랄이 쪼그라드실지도 몰라요 생얼 한 번만 딱 보고 싶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감마선 바로 싸드릴게요 알파멜える 눈빛 바로 갈게요 slim 방송 보고 계신 거죠? 네네 놀라지 마세요 운다 운다 큰 거 운다 갑니다 크혹으 무릎 더 하지마 이새끼야! 아, ㅅㅂ 와, 지린다 와 무슨일이야? 와, 졸라 귀엽다 아, 내 심장 무슨일이야? 어땠어요? 알파메일 감마선 없겠어요 예 피폭될 것만 같죠? 느끼셨죠? 바로 이거예요 맨 위에 있는 새끼 올려볼게요 야, 이제 정신 좀 차렸냐? 자존심 상해갖고 으음 이 시라 하는 거 봐, 병신새끼 에휴, ㅅㅂ 왕따 당한다니까, 왕따 이 병신아?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존심 구겨 이 병신새끼야 아, 진짜 들었다 쟤 저거 정신병이야 뭐가 정신병이야 쥐가 잘새끼 알았어, 바로 유기해줄게 씨바라 바로 또 유기해줄게 나음 당한 새끼 에휴, 휴지로 갔어야 될 새끼 에휴, 개새끼 넌 내가 바로 꺼줄게 바로 유기해줄게 당장 안 들어오네 아, 이 방도 망했다 수고들 하시고, 저 새끼는 다들 소리 꺼주세요 근데 왜? 왜? 응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자님 네, 반갑습니다 염념야야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방이 좀 뭔가 힐링되네 피톤치드가 확 그냥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아... 이 속혼이 워낙에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방금도... 님은 듣자마자 갑자기 피곤해져요 님은 얘기 듣자마자 한강님 네? 방장이라고 이렇게 자꾸 어줍쩍게 방 제목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말하는 게 좀 피곤한 게 아니, 방 제목에 맞게 가야지 혼자서 삐딱선 타시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또 방장이네 아, 어깨 어깨 착한 사람만 하자면서요 그럼 애자님이 말하고 싶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 한 점만 골라봐요 저는... 어... 어, 방에 혹시 여성분 계신가요? 어, 이응님이랑 으응님이 여성... 여성분이 아, 그래요? 네 음... 이응님 으응님? 네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미근부로 같이 바뀌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착한 사람이세요? 아, 네, 그럼요 아, 저분 남염 있으신 분이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남염 안 해요 아, 한강님 네?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자꾸 몰아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니까 말 좀 막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분 약간 남자 성조리개로 쓰시는 분이세요 어? 우와 아, 잠깐만 아, 한강님 큰일 나실 분이네 아, 성조리개래, 성노리개, 성노리개 아, 한강님 큰일 나실 분이네 아, 한강님 큰일 나실 분이네 아... 그런 발언 괜찮은 겁니까, 지금? 아, 이 방장이면 중심에서 기강을 잡고 이 방해 방지에 맞게끔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아, 아... 자꾸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이러는 게 아, 아, 방해 안 할게요 으응님이랑 대화 나누세요 알겠습니다 으응님 네네 저를 성노리개로 좀 써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 아, 아닌 거 같아 좀 약간 돼지일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으응님은 10대지 아니에요? 어? 어떻게 하셨지? 왜냐면 으응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 아, 여기까지 할게요 그만할게요 미안합니다 아이, 씨발놈이 왜 날 강태해? 아,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아니, 나를 왜 강태해? 아니, 씨발놈이 왜 날 강태해? 털에 치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들리나요? 조금만 더 들려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선명이 강태하면 다 나갈 거 같아 우리 유미님 유미님? 아이, 씨발놈이 아, 이 새끼 여태 너무 많아 뭐냐면은 자극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기사를 보면은 이제 조금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용산구청 간부들이 증거인멸 시도 이런 것들 보면은 특수부분이 지금 세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가 구린 게 있었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의혹보다는 그거에 대한 조사에서 누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누가 잘못이 됐는가를 쳐 봐야죠. 이태원 얘기는 너무 민감한 얘기인데 이걸 얘기하시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고 말고 어딨어요. 그게 싫으면 예전님이 나가시고 일단 제가 좀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말 끊거나 근거 없이 얘기하시면 바로 내릴게요. 그리고 저는 석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뭐 말 그대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여러분들 다 군대 생활했잖아요. 당직사관 뭐 하나요. 다 자죠.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인 이거는 내가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겠지만 시발 저방 아쉽네. 이태원은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솔직히 나는 뭐 나중에 얘기해줄게. 안녕하세요. 어디서 또 병신같은 잠봉베르 쳐먹고서는 그게 잠봉베르인 줄 알고 병신 제끼. 잠봉이 뭐예요? 잠봉베르 스케일링 알아? 안녕하세요. 뭐라고? 잠봉베르 스케일링 아냐고. 잠봉베르가 뭡니까? 알아. 씨발라나. 쳐봐 쳐봐. 아 왜 요구를 해? 증명해 주세요. 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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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봉이 뭐 짬뽕. 잠봉베르가 뭐야? 뭐 먹는 거야? 베르나르 베르베르 모르세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저기 저 개미. 어 그분. 그분 동생. 아 그분 동생이 잠봉베르에요? 네. 그 분은 동생이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불개미 있었잖아. 잠봉베르라고. 아 시몬로시 아가리 싸닥쳐 이 병신같은 년아. 야 이 씨발 년아. 아니 방에서 욕 안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가리야가리야가리야가리야그래아가리 아가리야가리야가리 craw가기 같은 게 지은아 Juanjoo는 당연히 아가리야가리 아가리야. 또 라이네요. 아 뭐 성인 ADHD야? 왜 나이 처먹고 왜 저래. 뚱뚱한 저라든데요. 뚱뚱한 거랑 관련 없잖아. 아무튼 뭐. 뭐. 잠봉베르가 왜 나온 거예요? 넘어갈까요 그냥? 이거 옷방 아닌가요? 옷방? 어떻게 입고 다니세요? 옷 어떻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생로랑 바지에 CK 티셔츠 입어요 생로랑 스펠링 아시나요? 아닌데 스펠링을 알고 안 알고가 뭔 상관이에요? 아 뭐 또 그러네요 그런 거 가지고 투집 잡는 거는 좀 약간 추접한 짓거리 같아요 근데요 팝빙 보방님 네네 팝빙서 먹고 싶다 그냥 보라색 골든바지 쳐 입고 다니는 비용신 새끼가 무슨 예? 생로랑 바지 아 미리 아세요? 아 미리? 생로랑 바지요? 예 아 미리 바지나 생로 지랄하고 자빠졌고 아 미리 뭐 수요일이 그쪽 아닌가요? 인증하세요 인증 아 미리 아 미리 바지 그 미리 미리 사야 된다 2시간 50분 아니 저는 이렇게 허세충들이 너무 싫어요 아 배고파 그냥 비싼 거만 비싼 거만 주워쳐 입는다고 내가 명품 됩니까? 예예 네 말투에 허세가 그냥 기저 헷갈려 제가 그런 허세를 부르는데 아 예전님 뭐 입으시는데요 브랜드 아 저요? 말투로 좀 고쳐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옷장이들 방인데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알겠어요 저 뭐 입냐고요? 근데 제가 뭘 입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정해지나요 이 방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혼자 시도해 복싱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입냐면요 네 옷 얘기나 하죠 옷 얘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세이클럽 세이클럽 레전드지 세이클럽 대동단결 중이었어 큐풀이 뭐예요? 세이클럽 그 점에서 우리는 다 쳐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근데 고수님 방에 주제에 맞게끔 가야지 고수님 방장도 아닌데 시발이 아니었어 니가 무슨 게임을 하든지 뭐든지 돈 먹지랄라면 쳐 나가서야 이 병신 같은 년아 고수님 생리 중인가 봐요 이해중냐 아 근데 생리는 좀 아니야 여자한테 뭐 생리 드립 치고 이런 건 좀 아니지 맞긴 맞아 고맙네 아니 제가 여자를 많이 만나봐서 알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나보건 어쨌건 여자한테 생리 드립 치는 건 아니지 시발라 마 생리 생리도 생리현상이고 광고랑 비슷한 거예요 더러운 새끼야 너의 더러운 목소리로 저 여성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어이 시발라마 으 너무 싫다 고수님 고수님 네? 아니 죄송해요 제가 남자로서 같은 남자처럼 창피한 저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대 안해요 혹시 고수님 달거리 하세요? 큐플 큐플을 큐플 하세요? 저 개새끼는 혼잣말 하네 아니 방장님 징그러 방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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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치하시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방장이면서 저 여성분이랑 지금 존묵질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큐플이는 건드리지 마라 야 큐플사람 아니면 건드리지 마라 아 알아서 큐플인지 뭔지 방장부터가 그냥 치마폭에 둘러싸인 병신새끼네 아 큐플 모르면 좀 꺼지세요 예전이 아 근데 수준 아이 큐플이 뭐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음.. 싫어 아 브랜드잖아 아 큐플 아아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난 큐플레이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를 내가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좀 문외한인가요? 아 배고파 네 조금요 그쵸 아 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있는데 안 돼요? 스펠링 아시나요? 아니 내셔널 지오그래피 스펠링이 왜 중요해? 애니 제가 궁금해요 전 몰라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요 네네 좀 써주세요 스펠링을 왜 자꾸 찾는 거야? 죄송합니다 애니 내셔널 지오그래피요 아 아니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이 시발 이거 뭐 영어 알아야 돼 지랄병을 하네 방 좀 늘리라고 해보래 방 좀 늘리라고 해보래 아 방 늘리지 마세요 방을 왜 늘려요 아니 고순이 우리가 방장 아닌데 왜 자꾸 방장한테 명령질하고 리모컨질해요 야 쟤 잘라 어 뭐야 저 미친 영어벌 미친 거 아니야? 방 좀 늘리라고 해봐야래 아 시발 엘리자베스 여왕이 떨어졌네 시발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장 조종하래 아 야 고수야 니 뭐 방장에 뭔데 니가 방장님 리모컨질하지 마세요 와 여성편력 쪼대네 방장 쓰레기새끼 쪼댔다 이 새끼는 그냥 평생 남한테 그냥 스펠링 대보세요 야 여자면은 같이 그냥 좀먹지라고 예라이 개새끼야 여자면 다냐? 여자면 다죠 병신 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자다 보방님 네 님보단 저분이 가치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죽어주세요 그만 이 방에서 네? 이 방에서 그만 죽어주세요 자랑스러워서 스윗한 남으로써 그런 걸 못 보지 입생로랑 바지 입는 건 알겠는데 아니 하핀 보방님 목소리 너무 커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되게 듣기 싫고 괴물 같아요 무슨 소리에요 발음도 거지 같고 괴물 같아요 그냥 어디서 그냥 당신보다 잘생겼어요 아 근데 목소리 병신이잖아요 니봐 목소리랑 얼굴이랑 틀려요 그러면 이제 팝핑 보방님 그 기론에서 그 얼굴 좀 인증 좀 아니 님이 베컴급 아니면은 진짜 솔직히 진짜 안 먹힐 거에요 그 친구랑 오늘 하는 거 봐 아니 이거 비유를 한 거잖아요 베컴 얼굴 잘생겼는데 목소리 병신이어가지고 막 그런 거 같아 당신 나이 똑바로 늙어 보이는데 베컴 스펠링 아시나요? 아 환장합니다 네 모르시면 조금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공시야 들어와야 된다고요 아 스프링 들어야 되니까 방 좀 트죠 언제 적 베컴이에요? 아무나 좀 잘라요 저 조용한 애들 자르던지 계속 스펠링 얘기만 하네 토크홈 마을은 이게 자유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방이어서 계속 늘리네 방 관리 안 될 거에요? 방 관리 안 될 거에요? 아 방 좀 늘려주세요 제가 무슨 관리 사무소도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요구하세요 저한테 야 내가 너 방 늘리라고 해서 아니 근데 파핑보방님은 솔직히 진짜 저분 베컴급 생긴 거 아니면 안 될 거 같은데 옆바지 하면서 방 늘리라고 했다 아니 베컴님은 솔직히 축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긴 한데 약간 목소리 살짝 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한 건데 님 목소리 병신이라고요 진짜 말투 너무 좋겠는데 뭐 테물 베컴이라고? 차라리 네이마르가 낫지 네이마르가 잘생겼어 아 네이마르 잘생긴 거 알지 근데 베컴이 전무후무한 축구선수 최고 언탑 존잘 남인데? 시바라 언제적 베컴이라네 수준 아니 역사적으로 제일 잘생긴 축구선수 베컴 아님? 베컴인데? 누가 봐도? 아니 베컴 이거 쳐봤는데 왜 이렇게 영화배우처럼 생겼나? 응가 봤죠 봤죠 존나 잘생겼죠 영화배우처럼 생겼어 조교선도 잘생기지 않았나요? 잉글랜드 선수였고 조교선 카카 모르시네요 베컴 진짜 잘생긴 거야 죄송한데 잉글랜드가 아니라 영국인데요? 왜그래? 아 시발 짜증나 어면이 다르긴 하죠 아 그러니까 인간의 환별을 아니 내가 좀 뭔가 좀 인류애를 잃어버리네 이 방에서 잉글랜드가 영국 아니야? 아닌가? 맞는데 저 병신이 괜히 개화질을 한 거예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세보세요 세계 대부세요 아니 고수님 뭐 뭐 싸우자 귀신아야? 혼자서 엉덩한다고 혼자서 막 혼자 말해 에? 아니 이 방 뭐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방장님 저 진짜 이 방에서 제가 졌습니다 도저히 이 방은 답이 없는 방인 거 같아 다들 지할 거만 하고 아니 이렇게 톡 얘기 좀 해봅시다 온 얘기 나 온 얘기 하러 왔다고요 아니 시발 큐풀도 모르는 새끼랑 무슨 대화를 해요 아 알았어 나 큐풀 쳐볼게 시발 아이 큐풀 쳐볼게 큐풀이 뭔데 아이 큐풀이 얼마나 대단한 뻔 했는데 무신사보다 대단해? 시발 내가 쳐볼게 야 큐풀 모르는 애 다 꺼져 월급 받자마자 바로 난 무신사에다 백만원 시키는 새끼인데 내가 큐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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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플레이라는데 내가 서류를 꼽나? 뭐 없잖아 큐풀이 뭔데 뭐지? 큐풀 큐풀 큐플레이 아니야? 아 큐플레이잖아 아 미친따들 큐플레이 하고 있었던 거야? 큐플레이 재미인데 아 시발 큐풀을 무슨 뭐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네 나는 아 내가 뒤처진 줄 알았는데 저 병신들이 뒤처진 새끼들였네 에이 이방 거지다 어 나도 나갈게 나가 잘가 싫어 안 나가 나가 싫어 너의 방금 너의 방금 그 한마디 안 나가게 됐어 나는 존나 찰그머리네 찰그머리야? 나가라고 아니 무신사에서 뭐하면은 백만원치 사? 노래하는 코트? 파워블로건이 뭐라고요? 무신사 그냥 옷 파는 데인가? 네 거기 남자들 이제 20대 20대 남자들의 정말 그 최고의 옷 파는 나 무신사 좋은데? 에이블리 그 여자대로 옷 파는 데 아니에요? 에이블리 살짝 나 멤버존인가? 여자로 따지면은 여자들한테 무신사 같은 쇼핑몰은 어디야? 에이블리? 에이블리? 같은 건가? 에이블리? 이거 자꾸 뭐하는 거 같은데? 무신사 지금 들어가면 아 네 나는 아 근데 잠깐만 나 고수 진짜 소리 끄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저 씨발려 혼자 말하잖아 자꾸 옷 얘기도 안 하고 아 나 진짜 나 고수 끌래 아니 나 고수 소리를 끌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 전 진짜 껐습니다 자꾸 얘기하면서 그 말 오디오를 자꾸 막아요 파이버는 뭐야? 아니 파워블로거님 네 그 좀 옷에 관심 많으세요? 아니 옷 잘 입고 싶어서 배울려고요 아 평소에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데요? 스타일? 저 평소에? 네 요즘에는 그 쇼패딩 쇼패딩 입어요? 짧은 패딩 아 그 큰 바지 와이드 팬츠라고 하나? 어 맞아요 그런 거 요즘 좋아 어 좋아 좋아 거기다가 이제 저기 안에 웃돌이 그 안에 있는 건 어 그 목티 같은 거 아잇 아잇 어 어 왜 그래요 언더북 입어야지 언더북 그 안에는 바로 언더북이 최곤데 아니 아니 지금 눈 내리고 날씨가 영한데 아니 붑이 없애요? 아니 붑이 없애요? 아니 붑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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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네? 뭐가요? 언더북 입고 어떻게 입장생활해요? 하하하하 언더북 입고 씨면 어떻게 할까? 아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언더북 솔직히 밖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언더북은 허상의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유행이야 그게 아까 그게 유행이라고는 하는데 셀럽들이 존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밖에 나가면 한 번을 못 봐 그렇지 않아요? 밖을 별로 안 나가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아 그건 님이고요 핫한데 안 가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님 말하는 데 핫핫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밖에 안 나가잖아요 님 아 근데 핫한 데가 어디야? 나도 알려줘 가만히 계세요 그냥 시비 걸려고 그냥 들이내지 마시고 나도 가도 싶어 사람새낀인지 드라클라새낀인지 모르겠으니까 네 야 선더북이 내가 봤을 때 허상이야 이게 밖에 나가서 그런 차림을 한 일반인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셀럽들이 만들어낸 억지 유행이 아닐까? 겁 너무 아니 근데 그 쪽은 언더북이 여기에 있는 냄새야 어? 뭐라는 거야 아 이 병신 발가락에 털 난 새끼가 아 이 띠띠님 띠띠님 네네 아 이 목소리 자체가 진짜 옷이랑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에? 말도 못하네 병신 지푸라기 입는 새끼인가? 아 저 새끼 코트였네 병신새끼 저거 감사합니다 안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바로 소리 꺼드릴게요 띠띠님 병신하 씨발련하 다음 다음 안건 갈게요 파워블로거님 네 파워블로거님 그러면은 쇼패딩에다가 아니 근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170 어? 170? 키가 크시네 혹시 문신 하셨나요? 저 없어요 아 문신 없어요? 할라고 고민 중 아 고민 중? 아 문신 감당되세요? 아니 요즘 많이 하니까 작은 거 동물 같은 거 새기고 싶기도 한데 네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나중에 파워블로거 몸에 문신을 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됐어요 네 근데 막 팔뚝에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래 보면 약간 쭈글쭈글해져서 문신 늘어진 거 보면은 솔직히 손주 입장에서 손녀 입장에서 아! 할머니 극혐! 이럴 수 있잖아요 아예 할머니 손녀한테 짠 여기 뭐 피카츄 이러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 피카츄 문신 하실 거예요? 점천수인가? 점천수세요? 아니 근데 문신이라는 게 평생 자기가 이제 문신 똥 문신하고 양아치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내가 해픈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간단한 문신은 나는 괜찮은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태연?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아주 좀 약간 좀 스타일리시하고 약간 조그만 그런 거는 되게 이뻐 보일 수가 있겠다 귀여워 귀여울 거 같은데? 아예 막 무슨 등에 막 일본 우라마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같은 거 안 하면 이상 괜찮을 듯? 아 뒤에 약간 좀 그런 뭐 검객 막 이렇게 돼있고 검객 검객 아 그거는 좀 싼티나긴 하더라 예 맞아요 맞아요 아 마이크 끈새끼들 지랄을 한다고요? 냅둬요 나음 당한 새끼들인데 뭘 예 그냥 냅둬요 병신들 인생 처망한 새끼들이 그냥 DJ라고 시벌놈들 니들 아무리 채팅으로 지랄해봐 타격감 1도 없어 영향력 1도 없어 어? 오히려 돈 벌고 사람들한테 재밌다고 사람들한테 각광 받는 건 나야 버러지새끼들아 계속 기어 다녀 바퀴벌레마냐 지우면 그만이야 말로든 못하는 귀응신들 고수를 좀 덮이자고요 고수는 맑게 안 통하는데 고수 마이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조용히 이게 이게 내가 아까 마이크 끄자 그래갖고 저기서 재석이 빡쳤네 약간 좀 주객전도 된거죠? 그 전에는 방장 뺑믹고 미친년이 시발 뭐 예? 여기저기다 그냥 대화하고 있는데 매끈고 그 지랄했는데 안 되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마이크 내가 꺼버린다 그러니까는 지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니까 채팅으로 저렇게 에? 하는거 봐 에휴 추접하냐 진짜 추접하다 추접해 아니 그리고 솔직한 말로 니네가 큐플레이 하는 건 니네 존목질이잖아 방에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오게끔 방 이렇게 파놓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옷 얘기하라고 방 파놓고 시발 니들끼리 존목질하는데 그걸 뭔 자랑스럽게 방장 옆구리에 꽤 차고 야 쟤 내보내 야 쟤 강퇴 이러니까 니가 시발 여왕벌 역할을 한다는 그런 소리 듣는거야 멍청한 년아 니가 잘 생각해봐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 시발 그런 지능이야 있겠어? 병신같은 년 에휴 그러고 살아 고수야 이 추접한 년아 남이 욕하면 그냥 쪼르르가가지고 욕하고 지가 마이크 켜고 한마디는 못하고 마이크 켜볼게 얘기해봐 말해봐 지금 얘기하고 있어 어 그래 얘기해봐 그래그래 고수야 얘기해봐 너 여기 전까지 옷 얘기 잘하고 있었고 클립으로 올리거나 말고나 난 상관도 안해 니가 누구든 돼지새끼야 와 멋있어 꺼져 그냥 꺼져 약간 멋진 약간 여배우의 독백 여배우의 독백같은 느낌이었어 니가 올리는거? 나 신경 안써 나 상관하지 않아 니가 뭔데 상관지냐 이 병신같은 년아 여기서 하고 내가 올리고 안 올리고 내 맘이야 그리고 사실 넌 통편집감이야 병신년아 빌런감도 안 되는 년이 지랄병을 지 혼자서 쿨한척 연병을 하면서 아주 그냥 피해의식 돋아가지고 아니 어쩌라고 돼지야 어? 돼지 응 돼지 돼지랑 말 안해 네 니도 멧돼지잖아 이 시바야마 아니 내 고수야 응 너보다 날씬해 알았어 그만하자 난 솔직히 싸우기 싫다 인정?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니들이 방송한다고 너무 싫어 징그러워 뭐가? 너무 징그러워 니 면상? 토나 진짜 제일 싫어 마우스를 쥐고 있는 니 손등? 스포츠머리를 한 니 머리? 어떡하냐 진짜 화농성 여드름난 니 인중? 저거를 웃어주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아아아아아아 닥쳐 이 똥댕이렴 아아아아 내 마음이 고민이 안 나 어떡하냐 너는 난 몰랐지 별로 근데 불쌍하진 않고 너의 선택이니까 그것도 존중할게 혼자 쿨한 척 안 써 옷 안 좋아하잖아 너 나가 너 입을 옷도 없어 돼지야 꺼져 내 다음 헌 옷 수거하면서 옷 훔쳐 있는 년? 내 다음 면상에 검은 봉지를 쓰고 다니는 년? 못하쥬? 개킹받쥬? 열받쥬? 할 말 없쥬? 대가리 안돌아가쥬? 시발년이 말빨도 안 되는게 지랄병을 하고 있네 병시같은 년이 어쩔 팁이지요? 말을 해 고수야 목이 아깝대 뭔더 배입는 년 아니 나한테 말하는 목이 아깝다고? 말도 아깝다 그러지 보통 이렇게 목이 아깝다 그러진 않지 어 못 배운 년이네 아니 나 진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저런 애들이 자꾸 시비가 오면 나 더 열받아서 자꾸 저기하게 되는데 아니 뭐 제가 방송 켜놓고 토크온 하는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방에서 오히려 존묵질한건 쟤네들이었어요 방장 빽 믿고 자꾸 지 맘에 안든다고 한 명 한 명 총살 시키고 네 진짜 나쁜 년이네 아니 니네가 아니 그럼 봐봐 내가 재미없고 존너 재미고 그러면은 니네가 토크력으로 채우든가 니네가 이 방에 토크력에 무슨 나 들어오고나서 무슨 공헌도가 있었으며 무슨 기호도가 있었어 나는 이 방에 주제에 맞게끔 그냥 얘기한 것 밖에 없어 더 있었냐? 니네가 자꾸 나 배척시키고 그랬잖아 어? 아 내가 방송을 켜놓고 왔기 때문에 내 방송에 일도 도움이 주기 싫었기 때문에 니네는 그냥 마이크 꺼버렸던거다? 약간 그런 시위 같은거다? 무언의 시위? 짓거려 그러면은 그래 짓거려 채팅해 토크온에서 채팅해 고수가 아가리 죽닥치고 있는게 너무 역겹긴 하네요 진짜로 몇 명이서 아휴 추접스럽다 아니 근데 저기 파워블로거님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이거 누가 잘못했습니까? 어... 좀 대답하시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멍 때리고 있어서 얘기 잘 못 들었어요 하... 이거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아니 초반 내용 아예 못 들어서 왜 둘 다 화났는지 몰라 아니 나는 싸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고수라는 애가 이제 방에서 뭐 방장이랑 이렇게 존묵질 했나봐요 같이 게임하고 뭐 방에서 만나고 롤 하듯이 그래서 큐풀 아냐 큐풀? 하면서 큐풀도 모르면 꺼져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터셀을 존나 부려놓고 이제 와서 아닌 척하고 그래갖고 난 이 방에서 나랑 대화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애가 찾다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주도권이 뺏기니까 갑자기 나한테 지랄병을 하는거에요 열받죠 열받죠 아니 그거... 그것 때문에 화났나? 그... 옷... 옷 이야기하면서 레트로 이야기하다가 옛날 게임 옛날 방송 이런 이야기하다가 아니 몰라요 뭐 큐플레이를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큐플레이 모르면 꺼지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방장이 지말 안 들어주니까 멋쓰게 해가지고 어휴... 야 방장 내보내 야 방장 내보내 뭔데 지가 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방 분위기 십척났네 아... 아니 방이 병신됐어요 어떤 미친년 하나 때문에 방장의 지인이라서 이게 자꾸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방 끝난거 같은데요 그쵸 어딜 가나 한녀가 문제군요 한녀가 문젠게 아니라 전혀 문제에요 여기... 부적은 한녀다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여형은 하지 마시고 같은 한녀지만 파워블로거님은 그래도 다같이 개미알밥 먹으러 갑시다 개미알밥이요? 개미알밥이 뭐야? 그걸 왜 먹어요? 베트남으로 흑식 국쟁으로 나면 퇴근할 때마다 아 닥쳐 그냥 세미님은 뭐 입어요? 한복 입으실거 같은데 한복? 계량한복? 하하하하하하 계량한복 아 고수 한 년 때문에 이렇게 됐네 하하하하 아 진짜 미친년 아니네 저거 아니 그래서 고수가 무슨 옷을 입어요? 고수님 꿋꿋이 채팅 치는거 손넣기네 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아니 말을 해 말을 아니 목 아깝다 그러는데 하하하하 그럼 손가락은 안 아까워? 키보드 누를 힘은 있구만 역시 키보드 워리어네 국제결혼이 답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국제결혼이 답입니다 아니 너무 단편적인 저런 예시만 보고 한국 여자들이 다 저럴거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아... 혹시 회사 다니세요 회사?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고수가 입는 옷이 뭐야 대체 예전님은 뭐 입어요? 저는 공업용 커터컬 갖다가 그냥 저기 패드병 뿌려가지고 저기 오려가지고 하하하하 네 폐타이어 이렇게 딱 오려가지고 로드우그처럼 하고 다녀요 하하하하 니클라이너 비건 네 친환경이라서 네 진짜 친환경 지리네 네 하하하하 아이 고수야 그만하자 나 진짜 솔직히 좀 지친다 어? 나가라고? 아니 니 방이 아니잖아 너네 애들 데리고? 여긴 내 애들이 어딨어 역시 저분 누군데 왜 너네 애들이야? 네 그니까 지금 자기 빼고 자기한테 반기 든 애들은 너네 애들이라고 칭하는 거네 전형적인 갈라치기를 하네 와 와 안심하다 안심해 조현병급이네 진짜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주면 적으로 돌리네 아 그래 방 이미 뭐 조진 거 다른 방 가야겠다 재밌게도 놀아라 그래 저는 가볼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십쇼 안녕히 가세요 네 음 아니